민니야, 신호등 태국어 버전 반응 엄청 뜨거운 거 알아요?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불러줘 불러줘 이거 이무진씨 노래인가요? 맞아요 태국어 발음이 또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이거 살짝 들려주실 수 있나요? 네! 한 번 해볼게요 오오 세 주세요 하나, 둘, 셋 드라이 kole 혹시 통보이 신곡도저 할 수 있어요? 너무 어려워, 영어가 많아서 살릴수 있는 버전정도만 가능할 수 있을지 짧게, 통보이 팔고 샤이 샴판 첨버 którzy 정말 흥므bur 그ating은 제가 너무 좋아 쿵쿵 들리지 말아 감사합니다